2024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.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인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은 올해 200여 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비장애인 메이트 등 총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폐막 시기에는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멘토들과 함께 꾸미는 폐막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.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